우유 한 번 먹어보자 그럼 먹어봐, 나도 먹어봐 괜찮은 거 나쁘지 않아 너 먹어봤어? 너 먹어봤어? 아니 안 먹어봤어 이거 맛있겠다 오이도 있어? 안 해? 그건 없어 오이 왜 없어? 오이 있는 게 좋아 오이 있는 거? 오이가 있는 거 몇 개밖에 없어 이제 없는 거 쌀 싸도 올리고 진짜 없어 오케이 오이도 안 들어갔는데? 그러고요 무슨 먹어야지? 한 입에 다 넣어야 돼 맛있다 너무 뿌듯하다 진짜 맛있어 그래가지고 승구 와 진짜 좋은 거야 승구는 한 입에 넣고 넣을 줄 알았지? 한 입에 먹었어 진짜 한 입에 넣는다고 웃을? 우와 진짜 맛있지 오우 1위에 많았지 형 로데오에 이거 한 번 해라 좋은 거야 너무 괜찮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기분 좋아 윗망하다 꿀쭘하고 진짜 맛있어 너 어떡해 가게 차례잖아 로데오에 하나 하자 어처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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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처구니를 영어로 표현하는 거 같아 어처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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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었다 맛있지 рать 놀아 내용 그대로